네, 오늘 특별히 한국영화를 빛낸 드라마 스타상을 수상하신 장혁씨 입장하셨습니다. 장혁대원님. 네, 정면 바라보시고요. 오른쪽, 네, 다시 오른쪽 좀 봐주세요. 네, 오른쪽도 충분히 좀 봐주시고요. 네, 오늘 한국영화를 빛낸 드라마 스타상 우리 장혁대원님 포토로 서고 계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간단하게 인터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청년회원 시민장, 우리 박지수 의원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선배님. 오늘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, 요새 근황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요즘 근황은 또 영화 촬영 현장에서 또 열심히 택을, 뭐 법률기라고 하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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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